한때 재계 맏형 역할을 했던 전경련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를 겪었죠. 그 뒤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해에 4대 그룹이 재가입한 데 이어 오늘은 포스코 등 20개 기업이 회원이 됐습니다. 이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정경유착의 고리로 지목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때 630여 개에 달했던 회원사는 390여 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4대 그룹의 탈퇴로 조직의 근간마저 흔들렸지만 지난해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쇄신안을 마련하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1961년 출범 당시 명칭이었던 한국경제인협회로 다시 돌아갔고 경론 끝에 4대 그룹도 회원사로 복귀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가 경제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설선수범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는 포스코를 비롯한 20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했습니다. 4대 그룹에 이어 재계 서열 5위인 포스코까지 합류하면서 옛 명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경협은 제조업 중심 기업뿐 아니라 IT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상대로도 회원사 모집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경협에 대한 외부에 우려 섞인 시선도 여전한 상황에서 과거 오명을 싣고 명실상부 재계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